자, 타이루. CTG. 자, 기절 먼저 시켰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타이루가 여기서 마무리되면 10점 끝이에요. 수류탄! 샤워톡 보내버렸군요. 아니, 타이루! 그래도 지하우 형! 지하우 형과 시야가 남았습니다. 화염병 뿌려주면서 시간을 잘 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측으로 다시 한 번 연합 공격을 해야 합니다. 아, 파워 파워는 못 살리고요. 파이브도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타이루 입장에서도 3명은 유지를 하면서 이 싸움을 이겨야 후반부까지 치킨을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막다리 뿌리고 있어요. 자, 수류탄. 아하, 링창 마무리. 오, 세비어가? 수류탄, 이게 근데 수류탄이 원바운드 되면서 넘어갔어요. 아니, 총총을! 아니, 아니에요. 아니, 뭐 물수제비예요? 아니, 이게 무슨... 아, 이거 마법인가요? 아니, 총총무기 2개 던졌는데 2개 다 2킬이었어요. 어, 그래도 체중특뎀 정리했습니다. 타이루! 자, 이그라우루스 쪽으로 달려드는 17개움이... 오, 릴고스트 기전을... 아, 이거는... 트레이트 타이밍 보세요. 칼 같습니다. 아, 결국 스플릿 운영이 도구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담벼락집 쪽으로 다 투자하는 게 어땠을까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이쪽으로 해 보세요. 어제부터 경기를 쭉 지켜봐 왔지만 담원기와 멘털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기로 했구요. 세이브도 해줬고... 자, 스페로우가 마무리되면서 이엠택에 힘 빠집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면서 천천히... 일선을 책임진 선봉장들의 대결 아아 근데 이건 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추이치릴 선수가 언더를 데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여초 후에 두 번째 자개장이 등장하는데요 저렇게 암살 풀네 어 군도 따가울 것 같습니다 자 도시 기절 묶였어요 참 좋습니다 암살 바위를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살리고 린슌 역시 중국 DMR 3대장 중에 1대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린슌 린슌 없습니다 사라졌죠 왜냐면 팀원에 투청구기 보고 가버렸어요 정확도가 엄청 좋아서 궤적 보면서 약간 죽을 것 같았어요 자 그리고 마루 게이밍에 각 선수가 잡혔네요 아 있지만 템바가 그대로 다 정리할 생각으로 붙였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린슌이 봐주는 게 너무 커요 맞습니다 숨도 못 쉬죠 아 여기 있다 지금 계속해서 땅에 총알을 박아주고 있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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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진짜 힘으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태균 선수는 순위방어를 위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승룡도 못 빠져나갑니다 양강이죠? 승룡에게도 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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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못살려요 야차가 보고는 있지만 사격이 들어오니까 몬스터가 나타났어요 우와아아아아악 이 선수는 패배를 모르네요 네 오 진짜 1대 1 구도나 뭐 다대 1 구도에서 몬스터는 응 그 패배를 모르네 이 엠택이 노릴 거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지아오양 네 자 근데 이 기블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건물 쪽인데요 수류탄 진짜 과감한데요? 10챗 게이밍이? 왜 리빙샷에 리보스타가 가버려. 단지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여서 한번 대치하고 임파이팅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들어온 건데! 이유가 있죠! 그리고 숲탄, 성광탄 같이 뿌려가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일단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저 건물 위쪽으로 파쿠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박스 포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꾸로워지죠. 시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에이덕이... 나와요? 그럼 규레슨탄? 와, 헤븐까지 기절입니다. 진짜 10챗 게이밍! 잡아먹으러 갑니다, 수지오! 오늘의 기블린은 그래도 힙삼에서 많은 걸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많이 서 있었는데! 와, 진짜! 이거 귀신의 집 아니에요? 아니, 상대방이 놀래서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임파이팅 진짜 명품이에요, 17게이밍. 무시무시하네요. 자, 그리고 기락스가 3점을 추가합니다. 임텍도 주점 왼쪽에 엎드릴 수 있는 공간까지 잘 파고 들어가긴 했는데 두 명이나 기절이라서 연막탄을 좀 뿌리면서 한번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에이티에이가 화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니다가 정확히 핑 찍어준 것 같죠? 이거 공중에서 터질 수 있게 수류탄? 자... 보이는데요! 와아아아아아!!! 수류탄의 정확도가 남달라요. 와, 이게?! 이것도 지금... 자,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나오면서 정리하는 게... 자, 지오야! 타이루! 자, 그 틈 사이로. 반대쪽 넘어가나요? 자, 근데... 점프하면서! 와, 이걸! 와! 진짜! 아, 이건 제가 아는 배틀X라운드 맞나요? 와, 왼쪽, 오른쪽. 계속 머리 피해가면서 최정상급의 어떤 복싱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 보통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수배하는 쪽이 끊어주고 있고. 에이티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지켜내면 치킨 나려가면서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밍도 체력이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수류탄 날려서 같이 잡아줄 수 있겠죠? 복숭아뼈! 복숭아뼈? 오, 틈고 틈고 틈고! 이야! 아! 수류탄 연계 좋습니다! 마일론도 봤어요. 마일론까지 봤고! 자,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이것도. 자, 광동대 텐바. 이 핸도 위험한데요? 다먼 비아도 붙여줬어요. 봐야 할 곳이 두 군데고요. 자, 양각됐습니다, 광동프릭스. 위쪽에 레시가 있기 때문에 다먼 비의 흐름을 끌어줄 수 있거든요. 와, 힐칸이. 자, 근데 볼 데가 많아서. 네. 레시도 이제 위쪽으로 그냥 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프도 지금 텐바 쪽에 사격을 계속 넣어주고 있고요. 아, 오히려 텐바도 양각이에요. 서로 뒤통수를 노리는 팀들이 많습니다. 아니, 레시도 뒤에서 로키 정리해줘봐! 이야! 광동프릭스. 이러면 텐바 대응해줄 수 있죠? 자, 아카드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요. 아, 이게 거세... 너무 그... 아, 근데 탕이 근처에 있고요. 네, 뒤에서 히카리가... 아, 근데 GX까지 와서! 아, 전난에게 당하네요. 양각이, 양각이, 양각이네요. 자, 이름 던져놓고 쌍구 보세요. 이야, 투청무기 던져주면서... 와, 그리고 킬포인트! 자, 레시가 얕니 기절시켰어요! 자, 그러면 X양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 구도가 GX까지 무너진다면... 아, 아니요. 방러 페이스 한 번 더 생존해야 됩니다. 이야, 히카리가 다시 한 번 기절. 아, 마무리되네요. 네, 항투아이도 마지막 매치 때 힘을 좀 내는데요. 자, 텐바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주프 입장에서 계속해서 킬로그를 추적합니다. 자, 그리고 GX가 총구를 걷어들이네요. 자, 17게이밍의 쇼우 기절. 이걸 하면서 3명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넛 USG가 천천히 감싸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를 세팅을 마치고 있죠. 자, ATA 주점 쪽으로 컷! 기다리는 거 보세요, 또.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근데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고. 자, 투청무기 계속 던져주면서 시간 벌어주고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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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레시가 정리되면서 광동프리스 9위 탈락. 음. 맥업이 참 좋네요. 자, 이러면 여덟 팀이 3. ETA가 주점 왼쪽 언덕 쪽에 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절염 유지는 되는데 아래쪽에 많은 팀들이 강성해서 저 도로를 건너가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르사 선수가 기절을 했네요. 외곽에서. 네, 각. 밖에서 그 시동 소리를 끄고 들어왔기 때문에 샤오베이가 걸어서 입장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그로우스 3명. 에이테이 4명입니다. 10초 게이밍도. 한쪽에 쏴주다 보니까. 체력을 채워야겠죠? 네. 아. 어, 샤오베이. 샤오베이가. 와. 2명 기절시켰어요. 이것도. 이것도. 자, 수류탄 2개나 남았거든요. 점프 수류탄 한 번 가능한 거리 쪽으로 갑니다. 자, 근데 다른 인원들이 기절을 했지만 지금 수류탄 잡는 건 정보공이 됐기 때문에 잘 피했습니다. 자, 수류탄 데미지 살짝 들어갔어요. 자, 항투아이 이거 잡아내야 되는데요. 보여줘야죠? 네. 오, 위치 봤어요? 아, 이거는 무조건 항투아이가 잡아내야 돼요. 어? 자, 위치 바꿔주고. 아, 그렇죠. 아, 이걸 해줘야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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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쩐날이 정리했고 이그라울스는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GX가 그래서 우측으로 도망갔고 ATA가 그 꼬리를 자르는 바람에 ATA가 이 게임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 번 더 살려주면서 스쿼드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요. 아, 케인이 스텔라를 기절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지금은 버티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ATA의 치킨에 대항할 수 있는 건 도넛USG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ATA 좋습니다. 기세 좋게 한 번 밀어가고 있어요. 자, 현재 7킬째고요. 도넛USG 지금 0킬입니다. 점수를 많이 어찌 못해서 오늘 14점밖에 안 돼요. 자, 이제 1킬. 자, 좋아요. 아, 요리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엔 오늘 다섯 매치 전부 다가 대한민국의 치킨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관 계속 던져주고 있고. 할만해요. 자, 바로 앞에 와요. 깔끔하죠? 네, 넷픽스와 위키드의 콤비네이션. 그리고 한입 하려고 라인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겠네. 그리고 넷픽스의 수류탄. 어, 이거 너무 위치가 안 좋은데. 넷픽스! 위치가 상대방이 요리하기 딱 좋은 위치로 들어왔어요. 그럼 디락스 2등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연막혀. 그러면 아케이스 선수가 디락스 선수가 고개 못 들게 하고, 그다음에 쉐바 선수 잡으러 가는 특홍들 3인이 편성된다면, 이건 ATA가 완벽하게 잡았죠? 그렇죠. 디락스 현재 1킬. 이쪽으로 투척목이 날아가는데 쉐바는. 벗겼습니다. 안 되죠? 디락스가 먼저 가버렸고. 자, 수류탄. 배다. 네. 여기까지다. 에이티에이가 결국 이렇게 됩니다. EVUE